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쉘리 오늘의 이벤트는 노바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수풀 속에서 상대가 접근하기를 기다립니다 상대팀 롯 상대팀 브로울러가 전투를 벌이다가 수풀 쪽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팀 콜트가 한 명 남았고 상대팀은 두 명의 브로울러가 남았습니다 1대1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30초 엘프리모와 콜트의 맞대결입니다 남은 시간 20초 블루팀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10초 첫 번째 라운드 승리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특수 공격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팀 브로울러를 바로 처치를 하고 1대1인 상황입니다 수풀 속에서 체력을 회복하고 상대팀 쉘리가 특수 공격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팀의 특수 공격을 피하고 그대로 갚아줍니다 남은 시간 23초 로그아웃 승리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